악기의 선물이 아니고 악기 연주를 손으로 제작했습니다. 라이크 세팅 드릴게요. 악기를 좀 올리면서 잘 보일 수 있죠? 바로 우리 악기구요. 그럼 우리 악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약간 가방같은 것 같아요. 너무 세트와 진짜. 가방같이 생긴 악기가 있는데요. 제일 큰 놈도 있고, 정말 작은 신부가 되니까요. 이게 바로 트윗이 누울 것 같고요. 몬스들이 목에다가 벌려가 있는 목걸이 종이입니다. 소종. 파워복이에요. 애들과 함께 연주로 끼워둘게요. 파워복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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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4 파워복이에요. 간에 왜 한거야 работает. 是非 가방인가봐요. доп Foundry. 내가 주도 사진이 Baz %. 아멘 아이구 엄마 오빠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어떤 옷으로도 잘 어울리려 감사합니다 아뇽이 엄마가 있어서 좋아해주셨으니까 의심이 너무 넓어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다 붙여두시고 저를 붙여두시고 행복해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자, 제일 큰 선물이고 행운이가 맞습니다. 그리고, 네 맞아요. 저를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, 화요일 1편에서 여러분들과 더 뜨겁게 한 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에는요. 모델리나가 리듀트로 한 번 준비를 해봅시다. 이번에 동일 리듀트로 점점 더 깔라진 리듀트로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하고자. 그리고, 신선을 갖고 와주세요. 이제, 아마 페인트 크레이어로 접어드려 볼게요. 네, 이제 엄마랑 함께 즐겨봅시다. 자기의 요리가 달려왔어요.